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양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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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지니 경찰이에요 오늘은 샤키랑 샤크가 엄마의 심부름을 다녀온다고 해요 과연 안전하게 잘 다녀오는지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어? 샤키 엄마가 왼쪽씩 잘 챙겼지? 응! 짠! 엄마가 사오라고 한 사고 우리 오늘 심부름 잘하자 너만 믿는다 왜 난 믿어? 오빠도 믿어야지 빨리 와 믿어보지 아 빨리빨리! 우와! 우와! 이쁜 거 진짜 많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었나? 그러게 어! 안녕! 나는 야키니 마녀 우리 문방구에 온 걸 환영해 자! 마녀의 문방구에는 아주 좋은 것들이 많지 이것 보라구! 멀렁이 반짝이가 있다구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장난감 자동차 무려 여섯 대만 있고요 여러 밤에 빠질 수 없는 말 평상 너무 재밌겠지? 이것 보라구! 이건 펜이야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빠라바바바바밤 더 큰 걸 원한다면 이건 어때? 아주 좋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놀라지마 심장 잡고 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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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오빠 오빠 우리 이거 다 사냐 어? 좋은 생각이야 지금 원 플러스 원 행사 중이라구 원 플러스 원 플러스 근데 우리 엄마 심부러 가야 되잖아 걱정하지마 우리는 짜! 투자야 짜! 어서 골라보렴! 너무 귀엽지? 네 얼른 가서 오빠보고 사달라고 해 네 오빠 우리 이거 원 플러스 원이잖아 하나만 사자 정말 동생이란 좋아 그만! 얼마에요? 네 그럼 이거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2천 원 2천 원 여기 있어요 오~~ 2천 원 와~~ 3척 주성 여기 8천 원 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한 장을 줬는데 4장을 받았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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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어? 안돼! 삐쳐! 삐쳐! 앉아! 지금부터 시작! 시작! 안 돼요! 안 돼!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면 절대로 안 돼요! 차가 쌩 하고 달려서 부딪히면 큰일 날 수 있다고요! 음! 우리도! 걱정하지 말아요! 입마법만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알라쏭까?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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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짜잔! 어때요? 아주 놀랍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다시는 차도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네! 자기!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과일 사세요! 여기는 과일 가게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많이 있어요! 우와! 과일이다! 얘들아 안녕! 과일 사러 왔니? 네! 그런데 아까 문구점 언니랑 진짜 닮았다! 문구점 언니는 나의 언니야! 언니? 우와! 언니! 저희 이거 사러 왔어요! 어? 사과구나! 네! 우리 가게에 맛있는 사과가 있단다! 우와! 감사합니다! 어? 얼마에요? 사과 1개당 1,000원! 총 2,000원이야! 네! 짜잔!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심부름 성공했어! 맞아! 기분이 너무 좋아! 안녕!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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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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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비 태상아 들어갔어! 어떡하지? 우웅! 아! Fxxk 안 돼! 삐코 삐코 앉아! 지금부터! 집중! 집중! 안 돼요 안 돼! 차 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차가 부릉부릉 언제 출발할지 모른다고요! 어떡해요! 엄마가 사과 사오라고 했는데 여기 밑에 들어갔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지니 과일 가게 언니가 꺼내줄게요! 숭무리당당 숭무리당당 사과 파인애플 사과 파인애플 숭무리당당 숭무리당당 짠! 이 막대기로 꺼내줄게요! 쑥 집어넣어서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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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다음에 과일 많이 사러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찐이 약사만이 만드는 아주 특별한 약이 제조되고 있군! 여기 약국 진짜 특이하다! 마법약국인가 봐! 우리 친구들 머리가 아픈거요? 아! 갑자기 배가 배가! 머리 아픈거 같은데 머리가! 그렇다면 지니 약국에서 만든 특별약을 먹는다면 아주 깔끔하게 나올거라구요! 먼저 머리가 아플 때 먹는 약 집어해! 존엄기 eats 이번에는 배 아플 때 먹는 약 lost ip pretty bom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이거 먹고 얼른 나와야죠 이거 먹으면 뭔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인데 고맙습니다 잘가요 친구들 네 오빠 우리 이거 놨고 빨리 놨자 빨리 놔야지 거기서 으아아아 으아아아 멈추라니까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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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발사 왜 따라오는 거예요 너희들 사과 놓고 갔잖아 아아아아 깜빡 깜빡했네 하하 흑사 대기 너무 힘이 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재밌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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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으 오오 ه 호우 샵킬 괜찮아 종아 밴400 크리ks 윽 동 딱 bright 하하하하 안돼요 안돼 길을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면 절대로 안돼요 파랑 하고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다고요 뱅크 뱅크 안전 지금부터 시작 안 돼요 안 돼 길을 걸어가면서 휴대폰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꿍 하고 부딪혀서 넘어질 수 있다고요 샷길이 어서 일어나요 앞으로는 휴대폰을 보면서 길을 걸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나저나 엄마 심부름을 잘했어요 네, 다가 그럼 이제 빨리 집으로 가요 네, 따라오세요 친구들, 심부름할 때 안전 알아볼까요? 거스름돈을 받으면 바로 주머니에 넣어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차가 언제 출발할지 모르거든요 물건이 들어갔다면 꼭 어른들에게 부탁해요 길을 걸으며 휴대폰을 보면 안 돼요 꽝 하고 부딪힐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약속! 교수님이 오신 분이 붙는 거고